사실 저는 90년대에 나온 김한순 선배님의 음악들도 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나온 선배님의 트랙들을 듣고 더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노래하고 있고 뭔가 창조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언니가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니가 이 노래를 부르면 더 음악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가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지낼 때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멀리 있는 걸 따라잡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벅차할 때도 있고 그런 거에 정신 팔려서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엔 시간을 쏟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What You Love 제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랙을 들으면서 현재 자체를 더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이 그런 고민을 했던 분들에게 하나의 휴식처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